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를 피해가지고 특검 쪽으로 수사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 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쉽사리 특검으로 몰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당 측에서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떳떳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면서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을 하는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생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은 없도록 제고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 측에서는 당장 특검에는 동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 수사라든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일부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사실상 특단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방법이 더욱더 없어졌는데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대장동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법사위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해가지고 해당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인 김도우 부원이 대장동 특검안 같은 경우에는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고 또 법사위의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역시도 현재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은 불필요해 보인다라면서 사실상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법사위를 통해서 대장동 특검을 관철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가지고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대장동 특검을 관철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정의당 측에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정의당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가 된 것이고 이로써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 강행이라는 민주당의 계산이 완전히 지금 꼬여버린 상황인데요.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야당 진영조차도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동력이 완전히 상실이 된 것이고 또 정의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민주당의 저짓거리에 동의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게 너무 세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지금 정의당 자체가 완전히 지금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차기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좀 다른 합리적인 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법도 좌절이 되었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하는 법도 이번에 정의당의 반대로 좌초가 되었으며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정황상 더 이상은 대장동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장동 특검을 주장을 해봤자 국민들과 정치권의 우승거리만 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대장동 사건의 키맨 중에 한 명인 유동규씨가 오늘도 폭로로 이어갔는데 과거에 압수수색을 당할 때 전화기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유동규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자신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는 텔레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앱에는 정진상이라든가 김용희에 참여했었던 정무방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너서클 멤버들이 포함된 이런 대화방이 3개에서 4개가 더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유동규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온 거 말고도 임원들이라든가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이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으며 법조팀이 따로 있었고 전체 합쳐서 10명 이상 있었으며 이들이 바로 이재명의 이너서클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유동규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 측에서 휴대폰 클라우드까지도 다 열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은 비밀번호까지도 다 제출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동규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재명 쪽에서는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현재 검찰 측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측이라든가 대장동 일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유동규 측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아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변호사 등도 제2의 유동규씨처럼 하나둘씩 다 슬슬 불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측에서는 이들이 돈을 주고 받았었던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재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김용 측에다가 건넸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현재는 광주 지역에다가 돈을 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혐의를 입증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는 뭐 지금 상당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유동규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질 당시에 이재명 쪽에서 가짜 변호사를 붙였다라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나를 케어해주려고 왔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조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쪽에서는 이거 비슷한 일을 지금 김용에게도 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의 변호사로 선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민주당 진영 쪽에 입장에 서가지고 대변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정치에도 상당히 뜻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지고 있는 이재명 쪽의 입맛에 맞게 변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현근택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으로서 김용의 무죄를 입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재명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보고하는 쪽에도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유동규가 이야기했었던 가짜 변호사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김용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이재명 쪽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변호 활동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는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에서 살아남아야지만 이재명의 결백을 많은 분들이 믿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